아버지가 소시오패스, 가정폭력범이라 인연 끊고 사는데 아프다고 찾아왔습니다. 받아줘야 할까요? 여러분 저 내면에서 뭔가 느낌이 있으시지 않을까요? 우주가 나에게 뭘 원하는지 솔직한 나의 마음은 뭔지 솔직한 나의 마음과 뭔가 자명한 우주에서 이렇게 하라고 양심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해오는 자명한 결과 잘 조화를 시키세요. 타협을 시키세요. 어느 한 방향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없습니다. 이건 인위해지로 따져도 만나기 싫습니다. 그쪽이 자명하면 그쪽으로 가시면 가시다가 찜찜하다 하면 또 방향 바꾸시면 돼요. 빨리 빨리 더 자명한 쪽으로 해봐야 아니까 마음을 내야 압니다. 마음을 확실히 내야 알아요. 우리가요 판단만 할 땐 아직 몰라요. 판단만 할 땐 모릅니다. 판단이 의지화되고 의지가 실천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결정하면요. 이렇게 우리 학당의 중요한 일들도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오르냐 그르냐. 그런데 그 다음에 의지까지 내봐요. 한다 이래요. 내가 꼭 한다. 꼭 한다 해봐요. 이때라도 드러납니다. 잣찜이. 판단만 할 땐 아직 실천에 옮기기 전이라. 의지부터는 이미 실천이에요. 이건 마음의 실천이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 행위의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를 한번 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진심으로 마음을 내고 준비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려고 움직여 보세요. 그때라도 드러납니다. 찜찜했던 거는. 아 이거 아니다. 그때라도 자명한 게 발견되면 꼭 따라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만 하고 계시면 판단이란 게 생각만 하고 계시면 아직 몰라요. 생각을 의지로 좀 한번 전환해서 마음을 한번 내보세요. 의지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다 한번 내보세요. 마음을. 더 와닿는 게 있고 더 찜찜한 게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도로 고 Super Say Bonnie. 감사합니다.